지금 대검 공격력 5,900입니다 5,900라고요? 다 한방이야 원펀맨 원검맨? 원... 아무튼 아무튼 그 언저립니다 218까지만 갑시다 2018년이잖아 대두가 귀여워 보이네요 깔끔하게 비둘기 해야되는데 4개만 쓸까? 2개 여기서 음... 참호 쓰고 털어내기 쓰고 다음 턴이면 돌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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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8이죠 와 2018년 코스트 218 와... 비둘기 맨 에... 에쓰... 아... 텐션... 텐션 안 올라간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까 어쨌든 218 달성했습니다 2018년에는 파트너 스트리머 한번 가자 회오리백이 갑시다 회오리백이 데미지 1007 회오리백이 정말로 뻘짓에 뻘뻘 히웃 히웃 정말 뻘짓... 대학살 아 너무 허무하게 끝났죠 그 고생하고 흥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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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인상